남자 집사 mum 애매 아예 예쁘다 먼저 마루가 좋아하는 빗으로 시작해요 이 빗으로 시작하면 마루의 반응이 적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빗어볼게요 엉덩이 부분은 꼬리를 잡을 수 밖에 없어요 마루의 털입니다 2차전은 엄마가 좋아하는 빗으로 빗질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빗은 죽은털 제거에 최고에요 죽은털이 제대로 나오니 더 본격적으로 빗질 해볼게요 또 한 번 도와줄게요 본격적으로 빗질 해볼까요? 왜 이거 왜 이렇게 빗질까요? 아... 아... 맛있다... 안 돼... 안 돼... 아... 으흠... 미니... 무는... 미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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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2장 뱅을 털고 이제 끝이야 마루야? 고생했어 이제 끝이야 마루야 이제 끝이야 이제 끝이야 끝이야